우리 4256님의 사연입니다.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때였어요. 학교에 있던 동상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. 동상 종류가 많았는데 친구들은 이순신 장군님 동상을 제일 좋아했거든요. 근데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순신 장군님 동상에 바보라고 낯설을 했거든요. 근데 그 친구 다음날 다리를 다쳤어요. 다들 설마 했는데요. 다른 친구가 멍청이라고 낙서를 했다가 그 친구도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다음부터는 장난치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. 더 희한한 건 그 동상이 심하게 훼손된 날 저희 국민학교도 폐교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. 진짜 수호를 해주셨나 봐요. 장군님께서. 이거는 조금 들어봤던 것 같아요. 동상 같은 거. 동상들이 있으면. 정말맞죠. 동상이랑 이렇게. 이런 건 들어봤는데 지켜주고 있다는 건 들었는데 이거를 훼손시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건 몰랐어요.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님 동상이랑 다른 위인분의 동상이랑 12시가 되면 싸운다거나 이런 건. 그런 건 맞아요. 그런 게 많았죠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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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친구들 12시에 가볼래?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있었어요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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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폐교까지 하게 되었던. 진짜 수호신이셨나 보네요. 그러니까요. 또 우리 1227님 하나 읽어주세요. 네. 1227님께서. 저는 승무원인데요. 비행기에도. 귀신을 봤다는 승무원들이 많아요. 비행기 안에는 승무원들이 쉴 수 있는 침대가 놓여져 있는 작은 공간이 있는데요. 어떻게 거기에서 자는 도중에 50년도 더 된 옛날 유니폼을 입은 귀신이 옆 침대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걸 많이 봤었거든요. 진짜 등꼬리 오싹해요. 저도요. 진짜 어떡해. 제가 이거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. 승무원분들께서 쉴 수 있는 침대가 놓여져 있는. 이게 인터넷에서 보면 가끔 올라와요. 어디서 쉴 수 있는지 그런 공간들이. 그래서 어디인지를 알고 가보진 못했지만 아는데. 이거 근데. 왜냐하면 비행기니까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죠. 저는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비행기를 타고 내려놓은 사람이에요. 유니폼을 마주치면 어떻게 타지. 너무 싫어요. 이런 물어보는 이야기들. 시술이다.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킬링 사연들 만나봤고요.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.